우리나라와 쿠바 외교수장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 뉴욕에서 처음 회담을 하고 상호 상주 공간 개설 등 양국 관계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파리아 쿠바 외교장관을 만나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. 회담에서 양 장관은 상주 공간 개설과 북한 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실시한 것은 지난 2월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한 쿠바 양국은 올해 안에 상대국의 상주 공간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.